최종 브리핑 전달합니다. 현 시간부로 제7강화 부대는 제3지부를 점령 중인 알파 네이티브를 섬멸하고, 엘더 네이티브를 포획 또는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강화합니다. 드랍보드 전기 대기록. 디텍트 라인 인계점까지 1분! Mm-007, 중력 위치, 전기차 면으로 이 şekilde 주의하여 최대한 관련 합니다. 도움이 보다 다른 단 eel이 없으면 더 도움이 되었죠? 겠어요. 유녀는 도움이 되었을 때, 이게 단은 확보가 나타났군요. 대략의 고속력을 보내는 지지부가 멋져 버립니다. 우리 어머니의 밀려넣지 시작이 합격을 꾸중합니다. 무너지된 지지부가 가까이 타고, 그 공격은 무섭거롭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목표 달성. 안 돼! 에잇! 제로 세븐 파이브 스리 원. 포드랜딩 완료. 피지컬 실드 제거. 해치 오픈. 제로 파이브 스리 원. 교사 비전을 포기하고 정리를 포기하고 정리를 포기하고 지키고 정리를 포기하고 정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제로 파이브 스리 왕이 소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비전. 벗어 내 손을 쳐봐. 벗어 내 손을 쳐봐. 한 명 지적이냐? 여기서 도시방은 400미터 전방이야. 위험했어. 점프해서 조심히 넘어와. 이 기간은 나를 맞춰서 방금으로 한 명 적들에 힘을 받게 되었을 때 목에 힘을 받게 되었을 때 영웅은 1개는 안에서 이쁘게 되었을 때 이 기간은 1개는 무리 2개가 되었을 때 이 기간은 1개에 오셨을 때 히힛 캬, 캬! 놈들이 더 몰려오기 전에 어서 벗어나사! 시야 확보, 곧 한 일지점이야. 도움말씀! 정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으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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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으악! 아... 안돼... 스... 스쿼드 생존 시그널에... 우리 둘밖에 없어... 이브! 이브! 정신 차려! 닭게... 내 말 잘 들어! 아직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 이제... 너와 나 둘이서 임무를 완수해야만 해! 알겠어? 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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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함께였는데… 바디 프레임에 문제가 심각해 보여. 어서 레피즈 캠프를 찾아야 돼. 잠깐 이브, 뭔가가 있어. 이브! 이브, 괜찮아? 알팡 에이티브… 이브! 이브! 여기야, 친구. 네 상례는 나야. 안 돼! 도, 도망쳐. 이봐. 도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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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다음 주에 만나요. 자, 준비해. 난 이제부터 드론으로 서포트할게. 여기가 에이도스 세븐? 맞아. 인류가 마지막까지 대항했던 최후의 전장. 그리고 거상의 도시라고도 불렸던 곳이지. 뭔가가 떨어져. 낯선 감각. 이게 지구의 비? 그리스도는, 이 중의 지구의 비가 있습니다. 또, 이 중의 지구의 비가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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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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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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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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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차는 저에게 또 값을 거슬리로 빠져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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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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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크랙이 깊어서 지나가기 어렵겠는걸? 주차 타오를 지나 건너편으로 가야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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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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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